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클래스를 듣고 있는 노웨인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에 벤쿠버를 오게 되었습니다. 이왕이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곳이 SGIC였습니다. SGIC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비즈니스 클래스였는데요. 특히 릴리 선생님께서는 조금은 엄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제 영어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수업에 있어서 좋았던 점은 실제 비즈니스 용어를 배우고 또 실무를 해봄으로써 제가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움이 줬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캐나다에서의 인턴십 생활을 할 수 있게 잘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벤쿠버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체크인을 돕거나 라운지 세팅 그리고 가끔씩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 때 해결해 주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미래의 공항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. 이 인턴십을 통해 제가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므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미래의 공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나 큰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SGIC 인턴십을 추천드립니다.